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학원이 바뀌어버렸네? 안 본 사이에 이상한 걸로 바뀌어버렸네? 이게 잘 적응이 되셔야 되는데 적응이 안 되시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적응을 하시려면 화면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거의 칠판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칠판 이쪽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화면이라든지 위에 모니터 화면이라든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정리를 하실 때 지우는 기능이 저희가 지웠다 썼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기존보다 진도가 훨씬 빨리 나가요. 여기 진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진도 따라오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쓰고 있는 시간이 쓰는 시간에 바로 화면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걸 한 5, 6년 동안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방식으로 그냥 나가는 수가 있어요. 전혀 적응을 못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희는 그냥 적응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생각을 해서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첫 번째 1번로 한번 가보죠. 1번은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거 읽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읽으실 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임차해서 수입을 하면 여기까지를 먼저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취득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취득세를 물렸을 때 여기서 취득세를 물렸을 때 어떻게 물리는가? 잘 생각하세요. 취득세를 물리는데 이 취득세가 특례세율을 적용했다는 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례세율. 그럼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다 보면 여기서 특례세율이라는 건 뭐냐면 표준세율이 아니라 특별한 세율로 가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에서 수입 물건에 대해서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무슨 취득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해라 그랬던가요? 그래요. 연부취득이었어요. 연부로 취득했을 때만 연부로 취득했을 때만 이걸 적용해라 그랬어요. 그럼 연부로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를 취득세 세율 특별하게 2%만 적용해라 그랬어요. 그럼 2%만 적용해라 그랬으니까 등기까지는 등기까지는 취득세에서 물렸다는 이야기인가 안 물렸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요. 안 물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등록을 할 때는 연부취득에 대한 등록을 할 때는 취득세는 이미 물건값 2%는 받았으니까 등록을 할 때는 등록면허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에 대해서는 이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부취득이라는 단어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 대상으로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이전 등기를 생각을 해요. 이전 등기. 이전에서 등기했어요. 그러면 이전에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무슨 쇠를 먼저 생각을 하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서 등기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에 무슨 쇠로 그래야 된가? 그래요. 취득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취득세로 이렇게 갔어요. 취득세로 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등록면허세 세율은 그랬네요. 그럼 등록면허세 세율은 그랬으니까 취득세 부과가 가능했을 때라는 얘긴가 불가능할 때라는 얘긴가? 이게 불가능. 원래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등록면허세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등록면허세 대상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로 가야 되는데 원래가 취득세니까 취득세 규정을 그대로 갖다가 등록면허세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취득세 규정에서 상속이니까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둘 중에서 더 높은 세율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높은 세율 중에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2.8%에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몇 프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2%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2%가 없어지니까 남는 건 0.8% 이것만 남아요. 그럼 끝에 여기 15가 아니라 8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X예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풀어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3번은 3번에 대해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인데 여기서 이제 설정 등기예요. 설정? 설정 등기예요. 그러면 설정이란 말을 썼으니까 설정 등기는 원칙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에 무슨 세로 물리면 되는가요? 그렇죠. 등록면허세로 물리셔야 돼요.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물려야 돼요. 그럼 등록면허세로 물려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임차권은 0.2%예요. 그런데 언제나 이게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게 나오면 세율을 가지고 오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을 오답으로 만드니까 과세 표준을 빨리 봐야 돼요. 과세 표준을 얼른 봤더니 임차권 그러면 과세 표준에 딱 글자 한 글자만 얼른 객관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글자 생각하라 했는가? 월. 월자 없네요.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월 임대차 금액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기를 월 임대차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이러면 되는데 아니라 있으니까 너는 틀렸어요. 이러면 돼요. 문제 이렇게 푸시면서 야 이거 그냥 세율을 물어보니까 세율만 답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글을 거예요. 세율을 분명히 물어봐 놓고 과세 표준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특히 등록면허세는 다음 중 표준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야 했는데 세율이 아니라 과세 표준이 틀리게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찾으시면서 어? 왜? 세율이 아니라 여기를 틀리게 했지? 그런데 문제 출제 의원들이 주로 과세 표준을 많이 틀리게 하니까 그거 조금 생각을 하고 문제 적게 주시면 돼요. 4번 같은 경우는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만 해버리며 신고를 안고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면 신고 안 한 걸로 봐라 그런가요? 한 걸로 봐라 그런가요? 한 걸로 봐죠. 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 걸로 봤을 때는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다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든 과소신고 가산세든 둘 다 부과한다 해야 된가 둘 다 부과 안 한다 해야 된가 둘 다 안 한다 둘 다 둘 다 안 한다 해요. 하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5번은 5번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무덤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무덤이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할 게 이게 시험 문제 지문 제일 위에 지문이 취득세에 대한 설명인지 등록면허세인지 재산세인지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내용은 어느 법이란 이야기인가? 등록면허세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무덤이라고 나오고 등록면허세라고 나오면 이거는 과세로 간다? 비과세로 간다. 비과세니까 틀렸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6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사용이 일시적으로 그러면 사용이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네요. 그럼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다르는데 서로 다르는데 다른 이유가 계속 다르다는 이야기가 잠깐만 다르다는 이야기가 잠깐만 달랐을 때는 사실로 물리라는 이야기가 공부상으로 그냥 물리지 않은 이야기가 공부상으로 물려주세요. 이런 경우에 잠깐만 달랐을 때는 공부상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시면 됩니다. 7번에서 다가구 주택이라는 이런 문구가 딱 보이면 다가구가 보이면 이게 무슨 법에서 다가구인지를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보는 지문은 지금 이거는 재산세 내용인가요? 종부세 내용인가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범위가 어느 범위에 들어있는가요? 재산세죠.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다가구가 나왔을 때는 딱 두 개를 생각하세요. 재산세에서 다가구가 나오면 먼저 독립 독립이라는 거 만약에 원래 다가구는 다가구는 여러 개로 나누게 되는가? 하나로 보는가요? 하나하나 다가구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의 주택인데 일 가구가 그 안에 있는 한 집 속에 여러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가 따로따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독립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분리된 한 칸 한 칸을 주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가구는 독립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전체를 한 집으로 봐라 하나하나를 집으로 봐라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집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네, 맞았어요. 이렇게 가요. 8번은 8번 같은 경우는 과세 구분인데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이거 물어보면 이제 토지의 과세 구분을 물어봤을 때는 일단 영업활동에 쓰고 있는 땅인지 생산활동에 쓰는 땅인지 사치활동에 쓰는 땅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일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경우인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럼 8번에서 허가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건물 밑에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은 건물에 허가받은 건물의 땅이란 이야기 그냥 허가받지도 않는 땅이란 이야기인가? 허가받지도 않는 땅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건물 자체를 허가 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건물에 있어도 건물이 없는 그냥 밑에 있는 땅만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나대지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허가받지 않는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그냥 나대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대지로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나대지로 온다는 이야기는 영업이나 생산이나 사치라는 이야기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별도가 아니라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틀렸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과세급은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요. 그다음에 9번은 납세 의무자 문제가 나왔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생각해 봐요. 주택에 대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서로 달랐어요. 주인이 다르면 세금은 건물 주인이 내야 된가? 땅 주인이 내야 된가? 각자 내야 된가? 그래요. 각자 내야 돼요. 각자 내는 게 맞아요. 그 소유자가 내는 게 맞는데 그런데 주의할 게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고 해서 세금 계산을 건물만 따로 땅 따로 계산하는가? 합쳐서 계산하는가? 그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산출세. 이 산출세액이라는 게 이게 총세액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세금. 전체 세금을 먼저 계산을 해. 그러면 건물값하고 토지가격, 건물 가격하고 토지가격을 더해서 전체로 세금을 계산한 후에 이걸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때, 시험 문제에 답이 나눠줄 때 무엇의 비율로 나눌 것인가? 이게 시험 문제의 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답이 아니라 나누는 비율이 답이에요. 그런데 건물하고 땅의 소유자가 다르니까 지분 표시가 있는가요? 지분 표시는 없는가요? 없죠. 없죠. 그러면 건물 가격과 땅 가격의 비율로 나눠야 되는데 이 가격은 누가 정한 가격 비율로 해야 맞겠는가요? 정부가. 그럼 정부가 정한 가격 비율이니까 정부에서 정한 가격 비율이니까 면적 비율이 아니라 가격, 가격이니까 정부가 정한 가격을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여기는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10번은 파산재단에 속해 있는 재산의 경우는? 이랬어요. 그럼 파산 신청한 사람이 아직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이 법원에 아직 남아있는 재산이네요. 지금 법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외부로 판매가 안 된 거예요. 법원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안 물리겠는가요? 물릴 수 있겠는가요? 이 사람 파산 신청했다 아닌가요? 파산 신청했으면 재산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직은 누구 손에 들어있는가? 법원 손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세금 안 내면 정부가 법원에서 들고 있는 거 뺏어갈 수 있겠는가? 있어요.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물리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누구에게 물려요?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물려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이미 팔아버렸네? 팔아버렸으면 이거 양도로 봐야 된가? 양도가 아닌 걸로 봐야 된가? 양도로 본다. 양도로 봐야 돼요. 양도로 봐야 되는데. 양도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양도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법원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이미 팔아버렸는가요? 참 팔아버릴 수 없어요. 그럼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정부가 어디서 그 사람 재산을 찾아서 뺏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거 없는가요? 없죠. 없으니까.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과세다 비과세 떨겠다.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로 떨었던 거예요. 재산세는 법원이 지금 팔지 않고 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재산 뺏어갈 수 있으니까 과세로 물리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이미 팔아버리고 가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을 능력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비과세로 그냥 떨게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10개를 한번 보셨어요. 오늘 내용으로 또 가보죠. 유학서 79페이지로 가보시죠. 79페이지는 과세 표준 및 세율 내용이네요. 여기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단독 문제가 아니라 묶어서 나와요. 전체에 묶어서 나오니까 쉬워요. 이렇게 묶음으로 큰 범위를 묶음으로 나왔을 때는 흐름 위주로 나오니까 아주 쉬워요. 만약에 과세 표준만 한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 깊이 나오니까 어려워요. 요즘은 한 파트에서 깊이 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으로 내기 때문에 문제 풀기 아주 수월해요. 알고 보면. 과세 표준 잡아라 그러면 과세 표준을 잡을 때 먼저 생각할 때 뭘 생각을 하냐면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계산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 계산하는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내가 직접 하는 게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직접 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세무 공무원이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가 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 그런가요?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방법을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 하고 정부에서 해주는 방식을 보통 징수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세금마다 어떤 세금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걸 빨리 판단을 먼저 하고 과세 표준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게 신고 납부 내가 하는 방식인가 정부가 해주는 방식인가 이걸 두 개를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치득세부터 연습해 볼게요. 치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가요? 신고 납부. 이게 작년 시험에 치득세는 보통 징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렸죠?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재산세는 보통 징수.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보통 징수 선택에서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그럼 이제 해석했어요. 그럼 재산세는 지금 신고 납부라는 얘긴가 보통 징수라는 얘긴가? 보통 징수. 보통 징수니까 누가 세금을 계산해 주고 정부가. 정부가 계산하죠. 정부에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누군가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제 계산할 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물린다 그랬는가요? 6월 1일 현재. 그럼 6월 1일 가진 시점. 시점이 6월 1일이니까. 6월 1일에 1일에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가격을 정부 공무원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전화해서 시세가 얼마세요 물어보고 계산하겠는가?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물려버린가? 그렇죠. 정부가 정한 가격인데 정부가 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한 가격의 이름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건물이에요. 오늘 우리 학원 건물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와 법인이 소유자가 개인일 때와 소유자가 법인일 때 정부가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건물 주인이 개인인가 법인인가 확인하고 세금 계산 들어가겠는가? 계산부터 해놓고 나중에 보겠는가? 그렇죠. 계산부터 해놓고 소유자는 나중에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먼저 확인되는 게 아니라 계산을 먼저 하고 나중에 소유자로 확인하기 때문에 가격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 가격 계산할 때는 달라진다는 이야기. 똑같다는 이야기인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상관없이에요. 상관없이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상관없이 모두 무엇으로만 계산하자는 이야기인가? 시가표준액으로만 계산하세요. 이렇게 가요. 그럼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살짝 뒤집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쭉 보이는 것을 살짝만 뒤집으면 그게 문제예요. 개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지만 법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틀렸네요. 틀렸네요. 바로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쭉 가다가 살짝만 뒤집어버리면 돼요. 가다가 살짝 뒤집으면 그게 시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보면 재산세는 이 물건이 개인 건지 법인 건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지? 그럼 틀렸네? 그러면 돼요. 또 만약에 제가 이 건물을,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제가 김포시한테 샀다고 예를 들어봐요. 지금 이 건물을 제가 100억 주고 샀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런데 정부 고시가는 120억이네. 내가 정부한테 산 것은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내가 받아 샀어.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120억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정부가 세금을 계산할 때 아, 그거 우리 정부가 당신에게 이만큼 팔았으니까 나는 세금을 또 깎아드릴게요. 그런가요? 그거 고려 안 하는가요? 고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 물건을 누구에 샀는가를 정부가 확인한다는 얘기인가 안 한다는 얘기인가? 안 해요. 생기할 때. 그래서 국가 등가 거래를 통해서 사실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여기서 사실 가격이 확인된다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이었을지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무엇으로 하겠다? 시가표준액. 그럼 딱 고정을 시키세요. 재산세,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무엇으로만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만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무조건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럼 시가표준액은 우리 국민들이 정하는가요? 정부가 정하는가요? 정부가. 정부가 정하죠. 정부가 정해서 세금을 물리려고 하면 우리는 정부가 정해서 물리려고 하면 무조건 고지서만 나오면 세금이 뭐예요? 그런가요? 만해요. 시험 문제만 주면 뭐라고 하는가요? 어려워요. 안 봐. 안 보고 어려워요. 고지서만 나오면 만해요 그래요. 이건 뭔 세금이 작년보다 적게 나왔는지 만했는지 구별도 않고 무조건 만해요 그래요. 그러면 만해요 그러면 정부가 그거 많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많지 않냐고 니들이 계산해 놓고 막 계산 물리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무언 척 하는 건 깎아준 척 해요. 그러잖아요. 깎아준 척 하는데 그게 바로 공정시장 가액비료예요. 깎아준 척 하는 게 공정시장 가액비료예요. 백화점에 물건값 비싸요 그러니까 네 가을맞이 할인 행사 해드리겠습니다. 가을 지나면 추석맞이 특별 할인 행사입니다. 또 추석 끝나면 아 이제 겨울 동년 무슨 할인 행사입니다. 새해 맞이 할인 행사 맨날 할인이에요. 맨날 할인. 가보기만 하면. 그럼 가격을 잘 낮추지.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부도 그런 거예요. 정부도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국민들이 항의를 하면 살짝 깎아준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을 깎아주는 거예요. 비율로 해서 약간 낮추는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낮춘 것처럼. 그래서 백화점의 가격을 생각하세요. 가격을 정해놓고 할인 매풀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자산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는데 이 중에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기 해서 이걸 곱하기 한다는 이야기는 과세표준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인가 조금은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인가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비율을 고정적으로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정부가 50%에서 90% 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매년 누가 결정하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무위 장관들하고 협의해서 몇 프로를 하자 결정을 해요. 몇 프로를 하자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 결정이 된 건 토지는 70%예요. 토지는 70%예요. 그다음에 건축물은 50에서 90% 범위에서 정할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나라님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장관들이에요. 제 개인 생각은 70% 했으면 좋겠는데 이가 있으신 분? 이 있으신 분? 쟤는 70% 하고 싶은데 이 있으신 분? 아무도 있으신 분? 그럼 몇 프로? 한 90% 합시다. 그건 너무 요즘 경기 사정도 안 좋고 그런데 70% 그냥 가시죠. 다른 사람들은 이 없죠? 이 없는 걸로 보고 70% 갑니다. 70% 이렇게 책정됐어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아요. 몇 년 동안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몇 프로라는 얘긴가? 70%. 주택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낮아요. 40에서 80%로 정하는데 여기서 공정하게 60%로 갑시다. 그랬더니 이제 일부에서 이거 너무 요즘 가게 형편도 안 좋고 그러는데 1세대 1주택 되신 분들에게는 좀 더 낮춰드리는 게 어떠실까요?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1세대 1주택자들은 50%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좀 차등을 두시는 게 어때요? 차등을 두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차등을 뒀어요. 이제 올해는. 1세대 2주택 되시는 분들에게는 집을 두 채 가시는 분에게는 그냥 60%로 가고 1세대 1주택자 이분이 이것만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개정이 됐어요.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3억 이하다.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집이 정부 고시가로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43%로 이렇게 해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요? 그랬더니 3억은 초과하고 6억 이하가 될 때는 44%로 가시죠. 그런데 6억이 초과되면 45%로 이렇게 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저게 불만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차이를 뒀잖아요. 그래요. 사실 저의 차이가 1%짜리인데 1%짜리지만도 세금으로 봤을 때는 몇만 원씩 차이가 나요. 저게 1% 정도씩 차이가 나도. 그래서 이런 게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정시장 가액별은 정부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인가 납세자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 주는 거예요? 국민에게. 그럼 저건 반드시 시험에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비율들은 꼭 익혀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1세대 2주택이면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60% 공정시장 가액비율이에요.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3억 이하가 되면 43%. 3억 초과 6억 이하가 됐을 때는 44%. 6억을 초과하면 45% 적용입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45%예요. 그러면 그거는 맞았어요? 그런가요? 틀렸어요? 그런가요? 틀렸어요. 1세대 1주택은 45%예요? 틀려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50%의 공정시장 가액비를 적용합니다. 틀렸어요. 그런데 개정세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작년에 50%였으니까 맞닿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개정된 것은 서로 비교해서 작년에 것하고 올해께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비교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들어갈 때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개정세법이 언제까지 개정된 게 나오냐면 오늘 시험 보면 시험 보는 날 현재 개정된 것까지 시험에 나와요. 예전에는 시험 공고일 현재 법령으로만 시험에 출제됐어요. 공고일 이후에 개정된 거 시험에 안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 보는 날 현재 법령까지 시험에 출제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개정된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시험이라면 이미 오늘 개정이 되는 거 시험 문제가 반영이 됐겠는가 안 됐겠는가요? 안 됐죠. 출제의원들이 시험보기 한 5일 전에 문제가 다 만들어지니까 그거는 고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7월달, 이번 달까지 7월달까지 개정되고 8월 안에 개정된 것까지는 공부를 하시고 9월달, 10월달에 개정된 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요. 25번 문제를 한번 가보죠. 문제 볼 때 뭘 물어보는지를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물어볼 때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에게다가 무엇을 곱하기 해야 되는 거야? 공정시장. 그러면 토지는 지금 현재 몇 프로 곱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70% 곱하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주택.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러면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랬으니까 이것도 몇 프로 곱하는가? 그래야 된가? 주택이면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60%. 그런데 봐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시가 표준액에다가 여기다가 60%로 곱하기 해야 되는데 이거 빠졌네? 빠졌으니까. 시험 볼 때 빠졌으니까 내가 여기다 써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가? 틀렸다고 해야 된가? 틀렸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 없네. 써놓고 문제 풀어. 그거 아니에요.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선박. 선박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보죠. 선박에 대한 과세,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뒤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그럼 이제 해서 자산별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재산세에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기 할 수 있는 건 누구, 누구, 누구라는 얘긴가?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정하는 거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나오면 시가 표준액으로 나오면 어,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건축물이네요.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랬어요. 그럼 건물은 공정시장 가액비를 몇 프로 곱하면 되고? 70%, 70% 곱하기 됐네요. 또 항공기. 항공기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 문제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몇 프로인가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26번 문제로 가네요. 그럼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은? 이제 나왔네요. 그럼 재산세 과세 대상물 중에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과세 표준을 구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있었죠. 무엇을 세 가지를 하겠는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출제이온을 여기서 살짝 틀어. 어떻게 틀냐면 재산세 과세 대상물 중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하나여 공정시장 가액비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지문을 보면서 여기서 나 같으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출제이온이 돼가지고 이 지문을 이렇게 바꾸면 헷갈리겠는데 이 생각을 다 하면서 문제 지문을 접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아가면 이렇게 하면 헷갈리고 이렇게 하면 떨어뜨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틀리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으시면 돼요. 두 번째, 국가 등과 거래를 통해서 사실상 가격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사실 가격이 확인이 됐더라도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사실 가격으로 해 주는 거 안 해 주는 거예요? 절대 안 해 주는 거예요. 사실 가격으로는 절대 해 줄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할 때 이 물건을 누구한테 샀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그러면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3번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랬네요. 그럼 건물은 반드시 공정시장 가격표를 곱하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몇 프로를.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지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세,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반드시 뒤에 공정시장 가격표를 곱하는 거 꼭 그 퍼센트가 들어갔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격표를 70%를 적용하여 이렇게 냈어요. 그럼 70%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죠? 틀렸죠? 주택이라면 몇 프로를 곱해야 되고? 60%를 곱하기 하셔야 돼요. 토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 대한 과세표준 나오면 공정시장 가격표를 몇 프로? 70%. 70%. 이거 맞았죠? 이것만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지문을 다 읽어가지고 풀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딱 보고 토지, 과세표준. 70% 맞았네? 그럼 끝. 됐어 이제. 그럼 주택.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러면 주택은 일반적으로 몇 프로를 곱해야 되고? 60%. 60%인데 몇 프로에서 몇 프로의 범위 내에서 60%라는 이야기인가? 40에서 80. 그렇죠? 40에서 80 사이로 정하는데 여기서 60%로 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1세대 1주택자들은 40에서 80이 이것보다 낮춰주자는 이야기인가? 낮죠? 1세대.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40에서 80이 아니라 여기서 10%씩을 깎아줘요. 그러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선이 되고? 30에서 70, 그렇죠? 30에서 70까지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누더라는 이야기예요. 30에서 70으로 가는데 금액이 3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몇 프로로 정하고? 43%. 그래서 함정이 안 걸리는 연습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3억 초과, 초과야 초과.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이하는 44%. 6억이 초과되면 45%. 다 됐어요. 그럼 문제 낼 때는 얼마를 많이 내냐면 6억을 많이 내요. 6억이라고 문제를 내요. 그러면 6억 그러면 두 번째 칸인가요? 세 번째 칸인가요?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하니까 두 번째 칸이에요. 두 번째 칸이니까 몇 프로? 44%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이하하고 초과하고 개념이 흔들려가지고 금액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몰라서 틀려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건. 그래서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였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올리겠다는 얘기가 조금은 낮춰주겠다는 얘기가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주시면 돼요. 세율로 가네요. 자, 세율. 재산세에서 세율이 나왔을 때 세율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세율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얼마의 범위 내에서 가감이 되는지 이것부터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여기서 표준이라는 것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이 세율을 자기 지역 사정에 맞게끔 올렸다 내렸다가 되는 게 표준인가요? 불가능한 게 표준인가요? 가능한 게. 가능한 게. 올렸다 내렸다 가능한 게 표준이에요. 가능. 그러면 올렸다 내렸다. 이게 되는 거. 그러면 취득세는 50%, 등록면허세도 50%, 재산세도 50%. 우리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표준세가 나오면 무조건 몇 프로? 50%. 그래서 최근에, 올해 공무원 시험에서 최근에 이게 한 번 나왔는데 등록면허세가 났어요. 등록면허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8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작년 시험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학생들 시험에서 이렇게 냈어요. 취득세는, 취득세는 표준세일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따라서 가감이 불가능합니다. 틀렸어요. 이런 게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60%를 냈다가 80%를 냈다가 가감이 안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50%.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재산을 손에 들고 있으면 올해만 재산세가 나오는가? 내년에도 나올 수 있는가요? 내년에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문제는 한 번 가감했으면, 올해 가감했으면 내년에도 가감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올해만요? 이러면 돼요. 그래서 해당 연도에만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예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출제의원을 이렇게 내요. 해당 연도로부터 3년간요? 이렇게 내요. 해당 연도로부터 5년간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번 연도에 우리, 만약에 김포시 예산이 이번 연도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번 연도만 부족하겠는가? 내년에도 부족하겠는가? 몰라요. 내년에 남을 수도 있어요. 왜 내년에도 부족하다고 막 그런가요?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매년 예산을 책정하는가요? 몇 년째 예산을 책정하는가요? 매년. 그럼 매년. 올해는 올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쓰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더 받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어차피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책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해 올리고 내리고는 그 해만 적용을 하는 거지 다음으로 연결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럼 시험 문제예요. 여기만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세일로가. 토지. 자, 땅. 양가라 1번에 토지인데 우리 토지는, 여기서 토지는 구분을 몇 개로 구분했던가요? 세 개. 세 개죠. 그럼 그중에 첫 번째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또 하나가 분리과세예요.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네요. 그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개 중에 합산과세로 가는 건 무엇인가? 뭐 두 개가 합산과세로 가는 거야?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러죠. 그러면 합산과세로 가는 것들은 종합합산에 대해서는 종합합산만 묶어가지고 세금을 따로 계산하고 별도합산은 별도합산만 묶어서 세금을 따로 계산하고 그러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분했던가요? 세율. 그래요. 세율. 그러면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를 물어볼 때 시험 출제위원들은 반드시 뭘 물어보겠는가? 세율. 세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시면서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가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 할래요. 세율도 안 할래요. 그래 버려요. 이게 복잡하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은 세일만 암게 놓고 이게 종합인지 별도인지 구분을 못 해. 그러니까 세율은 다 암게 했는데 이거 어디서 쓰는지를 몰라. 이거 어디다 답을 할지를 몰라.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제가 별도에 대해서는 몇 프로인지 아는데 이게 별도인지 종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차라리 암게 안 해야죠. 그러려면 어차피 문제를 못 푸니까. 알아도 문제를 못 푸니까. 그래서 과세 구분을 먼저 정확히 하시고 그 과세 구분에 맞게끔 세율을 적용할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어려워요, 문제가.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만 몽땅 묶어가지고 세율은 무슨 세율을 갖다 쓰면 되겠는가? 종합합산 세율을 갖다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종합합산 대상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세율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합합산이니까 합쳐서 계산하니까 세율을 누진세율로 간다, 비례세율로 간다? 누진세율로 가는 거예요. 합치니까.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물린다, 조금 물린다? 많이 물리겠고. 이래서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거예요. 별도합산도 별도합산 토지도 합쳤죠.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별도합산의 세율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합산 토지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세율은 누진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작년 중개상 기출문제 중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작년에는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 별도합산 토지 세율를 출제했어요. 이미 작년에 종부세에서 종합합산 별도합산의 세율를 이미 출제해버렸어요. 종부세에서. 그러면 이제는 종부세를 또 내겠는가? 못 내겠는가? 못 내겠죠. 한 번 내버리면 그다음에 안 내겠니까. 한 번 작년에 냈던 지문은 그 지문은 정답으로 다시 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종부세에서 이미 종합합산 별도합산의 세율를 이미 시험에 내버렸으니까 올해는 어느 쪽으로 돌려서 살짝 물어보겠는가? 그렇죠. 재산세로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로 돌려서 물어보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서로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인데 그 누진율이 몇 프로예요? 물어보면 0.2에서 0.5%예요. 이렇게 얼른 0.2에서 0.5예요. 그런데 별도합산 토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더 높아요? 그래야 되는 것 같죠? 조금은 낮춰져요. 그러니까 조금은 낮춰져요. 이래야 돼요. 조금은 낮춰져요. 전체 종합보다는 조금만 낮춰줄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만 낮춰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니까 0.2에서 0.4의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렇게 가요.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죠. 아마 칠판 보면서도 지금 틀리신 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보면서도 틀리신 분이 나올 거예요. 보면서도. 분리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려고 나왔는가요? 세금을 높이려고 나왔는가요? 둘 다예요. 둘 다. 보면서도 틀리신 분이 진짜 많아요. 저율, 고율 둘 다 있어요. 칠판을 다 보면서도 눈 뜨고 당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눈 뜨고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내는 사람이, 출제의원이 분리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저율로 세금을 절감시켜 드리게 한 제도만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혹하고 넘어가 버려요. 분리과세라는 것은 낮추는 것도 있지만 높이는 것도 있어요. 낮추는 것, 높이는 것 둘 다 있다는 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제 농지나 목장이나 임야가 생산활동에 사용하면 이 농지, 목장, 임야를 가지고 생산활동에 사용하면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된가? 많이 깎아줘야 된가? 많이 깎아줘야죠. 깎아주려면 생산을 해야죠. 생산하려면 농지에다 뭘 해야 된가? 씨앗을 뿌려야죠. 씨 뿌려놓고 생산해야죠. 씨 뿌려요. 씨앗을 뿌리면 되죠. 뿌리다 보니까 씨앗이 땀 속으로 파고 쑥 들어가네요. 0.07. 해결됐어요. 하나 해결됐어요. 공장, 용지, 염전, 터미널. 공장, 용지나 염전이나 터미널. 터미널 저거 뭐지? 자동차네? 자동차 바퀴 빼서 굴렁새 한번 굴려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굴릴 때 하나만 딱 빼세요. 하나만. 하나 빼고 굴렁새를 굴리려면 여기다가 걸어야죠. 걸어서 쭉 밀으셔야죠. 이렇게 밀고 나가죠. 0.2. 골프장이나 고구보락장은 사치니까 너는 4% 이렇게. 사치니까 4% 이러면 돼요. 이제 스스로 정리됐는가? 체크하네요. 자, 가보죠.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 별도합산 토지는 0.2에서 0.4. 농지, 목장이면은 0.07. 공장, 염전, 터미널은 0.2. 골프장, 고구보락장?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쉽게 맞춰낼 수 있겠네요.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세일 중에서 초가 누진 세일로 돼 있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중에 비례 세일로만 돼 있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중에서 가장 낮은 세일이 적용되는 걸 골라라. 가장 높은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요. 여기에서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제 건축물 한 편 넘겨보네요. 건축물에 대한 세일은 건축물 그러면 건물이 골프장이나 고구보락장으로 사용이 되네요. 골프장이나 고구보락장. 그럼 이건 사치? 사치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 4% 사치는 4%. 공장용 건물이네요. 공장 땅인가요? 공장 건물인가요? 건물. 공장 건물. 그러면 공장 땅에다가요. 공장 땅. 공장 땅. 땅에다가 건물 올려. 건물 올렸죠. 올리니까 보기 싫죠. 문 열어요. 0.25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도시에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있으면 일반적인 공장보다는 세금을 줄여준다. 더 물려버린다. 더 물려버린다. 그래서 0.5. 그 밖의 일반 건물은 0.25. 그러면 건물은, 건축물은 무조건 세율이 무슨 세율로만 되어 있다? 비례세. 꼭 그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건축물은 초과 누진 세율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건축물은 무조건 무슨 세율로만 되어 있다?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다? 이 생각을 해야만 문제가 풀려요. 그다음에 주택으로 가보죠. 주택은 혹시 별장을 아직도 공부하시면 안 돼요. 별장은 이거는 삭제됐기 때문에 별장은 지워버리네요. 별장은 지워버리세요. 두 줄로. 똑같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 줄 그으시면 돼요. 왜 두 줄로 그은지 알죠? 두 줄로 그은 이유가 뭔가요? 말소시키라는 얘기예요. 없어요. 삭제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나중에 계약서 쓸 때 잘못 썼다가 화이트로 지워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화이트로 지웠다가 잘못하면 계약서 무효가 되는 수도 있어요. 화이트 같은 거 지우면. 그래서 주택은 일반적인 주택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예요. 시험 볼 때는 주택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주택은 주택별로. 주택별로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인가요? 주택 한 개씩 이 말인가요? 주택 한 개씩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그러면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어요. 소유자별로 그러면 틀려요. 주택별로. 주택별로 세금을 계속. 어? 주택별? 그럼 합쳤는가? 합치지 않았는가? 합치지 않았죠? 합치지 않았는데도 특이하게 초과 누진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이사항이란.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주택은 시험에 내는 거예요. 주택은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주택은 주택별로 계산하되 한 개씩 한 개씩 계산하되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로 가요. 초과 누진 세율로 가는데 그 세율이 0.1에서 0.4까지로 갑니다. 0.1에서 0.4까지의 초과 누진 세율로 적용하시겠습니다. 그래요. 0.1에서 0.4까지로 갑니다. 그런데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을 그랬어요. 어?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을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취득세. 취득세에서는 고급 주택을 일반 재산으로 버는가요? 사치하는 재산으로 버는가요? 사치. 재산세. 재산세가 아니라 취득세예요. 사치. 취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봐요.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니까 몇 배로 중과세하고?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시험 76일 남았어요.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강의를 하면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76일 남았다고. 77일인데 이미 시험 시작했으니까 하루 빼야 돼요. 그러니까 76일이에요. 사치. 이제 조금 정신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치성 재산은 몇 배로 중과세하고? 그러면 이제 추석 명절이 있어서 한 10일 정도 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76일에서 11배니까 66일 정도로 또 삭감시켰어. 그러면 다시 한 번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에서 사치하니까 몇 배다? 네 배. 네 배로 중과세합니다. 무조건 사치 그러면 세법에서 사치 나오면 무조건 사차 생각하세요. 사차. 사치하면.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4배. 재산세에서는 사치하면 세율은 몇 프로? 4%. 4%. 4배. 4%. 똑같아요. 무조건 사치 그러면 사차만 생각하세요. 사치하면.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일지라도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 일반 주택으로 봐요. 일반 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4%를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하지 마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올해는 여기를 물어볼 차례인데 여기를 왜 물어보냐면 작년까지는 이걸 물어볼 때 뭐하고 같이 물어봤냐면 별장하고 묶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별장이라는 게 싹 없어져 버렸으니까 일반 주택은 0.1에서 0.4%의 세율로 과세하지만 고급 주택은 4%의 세율로 적용합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볼 차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급 주택일지라도 사치로 바라는 이야기인가 일반 주택으로 보라는 이야기인가 일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주택하고 동일하게 0.1에서 0.4까지 초과 누진 세율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 주택이라고 해서 재산세에서는 세율를 높이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냥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이야기인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봐가지고 세율를 적용하시겠습니다. 이걸 주의해 주시면 돼요. 올해도 주택에 대해서 문제 물어볼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 또 물어볼 거예요. 주택에 세율로 한번 다시 가보죠. 주택에 세율로 해서 별장은 공부하시면 안 되네요. 별장은 이거는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일반 주택으로 가보죠. 일반 주택은 그러면 0.1에서 0.4까지의 세율이에요. 그러면 고급 주택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면 고급 주택은 0.1에서 0.4까지예요. 어?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봐가지고 0.1에서 0.4까지로 갑니다. 어?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세율은 이제 주택에 대한 세율은 전부 다 초간 누진세율만 되고 비례세율은 없어졌네요. 자,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3번에 주택의 타이틀에 초간 누진세율 옆에 비례세율 있죠? 제일 위에, 제일 위에 건축물 표 바로 밑에 양가로 3번 주택 뒤에 비례세율 두 줄로 그어버리세요. 비례세율 이건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초간 누진세율로만 되어 있고 이제 비례세율이 별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례세율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가보죠. 여기서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에서 약간이라도 실수해버리면 문제 풀 때 하나에서 함정에 딱 걸려버리시네요. 1세대 1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특별히 올려줬던가요? 낮춰줬던가요? 낮춰줬죠. 또 1세대 1주택을 가지신 분에게는 세율도 특별히 올리겠다는 얘기, 특별히 낮춰주겠다는 얘기인가? 낮춰주겠습니다. 특별히 낮춰주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주택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인데? 0.1에서 0.4.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들은 0.05에서 0.35. 낮춰주죠. 일반 주택보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이 조금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 세율,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시험에 안 내요.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내는 건 따로 있어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면 시가표준액이 얼마가 넘지 않는 주택의 하나예요. 이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9억 이하인 주택에 한정이 됩니다. 9억이 안 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시험 볼 때 혹시라도 12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건 틀려요. 만약에 또 하나, 6억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틀려요.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면 금액이 얼마가 넘지 않아야만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9억 이 넘지 않아야 특례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특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집이 두 개가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제가 집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 특례세율을 적용을 받으려고 하나를 누군가에게 맡겨놨어. 제가 집이 두 개인데 하나를 신탁에 놨어. 신탁으로 하나 맡겨놨어요. 그럼 집이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그래도 두 개입니다. 이런 질문을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 주택은 누구의 주택수에 들어간다? 위탁자의 주택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치득세에서 배웠던 거 하나만 다시 체크해보죠. 제가 집이 두 개인데 하나는 상속받은 집이에요. 하나는 상속을 받은 집인데 상속받은 집은 상속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빼드리겠습니다. 그랬는가? 몇 년? 5년. 5년. 5년 동안은 빼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은 빼드린다 그랬으니까 5년 동안은 상속을 받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치득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 개념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박스에 참고 내용으로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특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리겠다는 혜택을 더, 혜택을 줄여버리겠다는 이야긴가? 더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더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더 특례를 적용을 할 때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그럼 여기서 가감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가감이라는 이야기는 일반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가지고 적용한 세금이 50% 범위를 적용해서 50% 깎아가지고 적용한 세금이 특례세율을, 주택이에요. 특례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예요. 1번이 2번보다 적은 경우에는 1번으로 계산해 봤더니 특례세율을 적용한 것보다도 1번이 훨씬 적네. 1번이 훨씬 적으니까 1세대 1주택자에게는 1번을 적용하겠다, 2번을 적용하겠다. 1번. 1번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쓰면 이야기가 편해요. 그런데 한국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1번이 2번보다 적은 경우에는 2번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나. 1번이 2번보다 적었을 때는 1번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받아들이기 쉬운가요? 이걸 안 하겠습니다가 더 받아들이기 쉬운가요?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훨씬 낫죠. 그런데 특례세율을 지금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특례세율을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이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율로 세금을 계산해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 세금이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것보다 더 적어버리면 그러면 일반세율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특례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일반세율이 유리하니까 저희가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더 낮춰줘서 세금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특례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방세 특례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과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세금이 올라갔는가? 낮춰졌는가? 낮춰졌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의 재산세 경감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건 또 뭐냐면 재산세에서 특별히 세위를 낮춰주는 것이 있고 또 가서 봤더니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 특례제한법이라는 건 특별히 세금을 깎아주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법에서 또 깎아준다면 어? 여기서 한 번 깎아주고 다른 법에서 또 깎아주네? 그러면 당신은 두 가지를 동시에 깎아 드릴게요. 그런가요? 둘 중에 하나만 깎아 드릴게요. 그런가요? 둘 중에 하나만 깎아 드리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유리한 걸 깎아 드릴게요. 그런가요? 불리한 걸 깎아 드릴게요. 그런가요? 유리. 자, 유리하려면 경감율이 높은 게 유리하다? 낮은 게 유리하다? 높은 거. 그래서 경감 효과가 큰 거 하나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문이 길다 보니까 문제 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혹시라도 올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단독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단독 문제. 그러면 1세대 1주택 단독 문제가 나왔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지금부터 함정이 안 걸리는 거. 오늘 시험이 76일 남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함정이 안 걸리는 연습하세요. 공정시장 가액뷰를 적용하실 때 1세대 1주택자에게는 43%, 44%, 45%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맞았다? 틀렸다? 76일 남았어요. 다시. 공정시장 가액뷰를 43%, 44%, 45%가 적용되는 것은 시가 표준액 9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틀렸어요. 틀렸어요? 분명히 생각 잘 해보세요.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그다음을 잘 생각하세요. 6억 초과라고 이렇게 했지. 6억 초과 9억 이하가라는 말을 썼는가 안 썼는가? 안 썼어요. 6억이 넘어가면 금액에 상관없이 6억 넘는 것들은 전부 45%. 단, 특례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얼마가 안 될 때만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9억 이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할 때는 9억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세율을 적용할 때 한해서만 9억 이하를 고려해서 특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문제는 안 틀리고 풀 수 있어요. 이제 46번 문제를 한번 가보죠. 1세대 1주택이에요. 이거 나왔죠? 1세대 1주택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문제로 출제했을 때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사이로 정하라 그래야 된 걸? 30%에서 70%. 30%에서 70% 범위에서 정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3억이 안 되면 43%. 3억 초과 6억 이하면 44%. 6억이 초과된 주택은 4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 재산세 세율 적용 시에 특례 세율로써 특례 세율. 그러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세율은 0.05에서 0.35%까지로 갑니다. 0.05인가? 이게 천 단위로 계산하면 1,000분의 5인지 1,000분의 0.5인지 1,000분의 0.05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못 해 드려요? 1,000분의 0.05가 1,000분의 0.05가 돼 있죠. 1,000분의 0.05가 몇 프로라는 얘기인가? 0.05%예요. 또 3,000분의 3.5는 0.35%예요. 아시네 다들? 이거 어렵다고 질문 들어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지금 시점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3번은 주택에 대한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세율 특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겸감 규정이 깎아주는 거 그러면 재산세에서 특례 세율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양쪽에서 두 개를 깎아준다면 두 개를 다 깎아준다? 하나만 깎아준다. 하나만. 더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그런데 적은 거 그랬네요. 틀렸죠? 이런 식으로. 이게 3번 지문이 나오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단독 문제가 나올 때만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4번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우리 상속을 받았을 때는 몇 년간은 주택수에서 빠진다. 5년간. 5년간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5번은 이거 보니까 납부유예네요. 자, 납부유예. 이것도 지금 뒤에서 배워야 될 건데 재산세도 납부유예가 있어요. 정부세도 납부유예가 있어요.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월요일부터 신설됐어요.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납부유예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에서 이게 들어온 문제예요. 납부유예 그러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모두 충족하고 납부기한, 마감, 만료, 납부기한. 사실은 납부기한이랑 만료랑 똑같은 건데 납부기한, 만료 며칠 전에만 그런가요? 3일. 3일. 날짜 3일. 이 3일이라는 이 날짜만 기억하세요. 3일 전까지 유예신청을 하시면 돼요. 3일 전까지 유예신청을 하면 정부는 유예를 언제까지 받아주냐면 사실은 언제까지 받아주냐면 그 집을 팔 때까지 유예를 하면 엄청 길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분이 사망하시면 사망할 때 내시면 돼요. 유예는 뭐 할 때까지 해준다는 이야기가 죽을 때까지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요. 그럼 그때까지 지금 60 넘으신 분이 유예신청을 해가지고 한 150살 돼서 돌아가셨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유예를 해줘요. 그럼 정부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는가 못 기다리겠는가? 기다려야죠. 기다리려면 뭐 해야 된가?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담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담보를 잡혀라. 그러면 유예시켜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유예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셔야 돼요. 담보 제공을 해야지 담보 제공을 안 하면 유예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3번에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좀 볼게요. 하나의 주택을, 교재 80페이지예요. 80페이지 참고 박스 바로 밑에 보면 있을 거예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집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또 집을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하나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주택을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50%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럼 50%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사람이 기준이다. 주택이 기준이다. 앞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주택은 세율을 적용할 때 뭐 별로 그랬는가? 그렇죠. 그걸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별이니까 먼저 총 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세금을 계산해요. 전체 세금을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50%씩 나눠서 계산해라. 전체로 계산해라. 전체로. 그러면 위에 건물이나 토지의 가격을 전부 뭐 해서 합산해서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뭐 하여 합산하여 여기가 답이에요. 이 합산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달라도 만약에 위에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달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소유자별로 그래야 된가 주택별로 그래야 된가? 주택별로. 주택별로 계산하니까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뭐 하여 그래야 된가? 합산하여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이 계산된 세금을 한 사람한테 물려버린 거예요. 나눠서 물리는 거야? 나눠서. 지분대로 나눠서 물리거나 또는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달랐을 때는 건물은 건물 주인에게 땅은 땅 주인에게 시가표준의 비율로 나눠서 물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체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 여기부터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번째는 납세 문자가 제가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뭐 별로 그래야 된가? 주택별로. 언제나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주택별로 계산하니까 두 개 주택의 가격을 합해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양가로 4번 가보죠. 양가로 4번. 과밀. 어? 과밀. 공부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자 과밀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두 배. 등록면허세? 세 배. 재산세? 다섯 배로 중과세합니다.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험 볼 때 망설이에요. 과밀이 딱 나오면 이게 몇 배지? 몇 배지 그래요. 그런데 시험 볼 때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과밀 그러면 이미 중과세가 되는데 몇 배로 중과세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걸 중과세가 이미 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중과세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취득세는 세 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에요. 취득세는 두 배인데 왜 세 배라고 거짓말하는가요? 틀렸는데요. 저는 등록면허세 딱 물어보면서 과밀 앞에다 써놓고 또는 대도시 써놓고 이거는 두 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두 배예요. 저를 싫어하지 마세요. 저는 등록면허세는 세 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보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 필요한 것만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그냥 풀어내시면 돼요. 이제 세율 한번 마무리해놓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세율을 한번 안 보고 연습을 한번 다 마무리니까 세율 마무리해요.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 별도합산 토지는 0.2에서 0.4 농지, 목장, 임야는 0.07 공장, 용지, 염전, 터미널로 사용하는 건 0.2 골프장이나 고구보락장 4% 건축물 골프장이나 오! 이거 사치네요. 골프장 고구보락장이니까 4% 공장용 건축물은 0.25 도시에 있는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있으면 0.5 그 밖의 건축물은 0.25 주택은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아요.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세율은 0.1에서 0.4 단, 특별히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는 0.05에서 0.35 그래서 여기서 0.5씩만 빼버리면 돼요. 0.5만 빼버리면 돼요. 0.05에서 0.35%로 적용합니다. 단, 이렇게 특례 세율을 적용하려면 시가표준에 얼마가 넘지 않아야 되고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세율 문제부터 27번 문제부터는 너무 시간 오래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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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